2번, 3번, 뽑았다 뽑았다, 뽑았다 뽑았다, 싸이 괜찮다 자, 오랜만에 수로권, 아주 폭이 5m 될까요? 5m 정도 되는 수로인데요 제가 이런 수로들도 좋아하죠 분명히 가물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극심한 배수로 프레셔가 어느정도 받아 있는 상태인데 잘 한번 입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렸어? 응? 움찔? 있잖아 우와 훅 들어갔다 훅 들어갔다 훅 들어갔다 그거 괜찮은데? 사이즈는 60, 65 해볼까요? 마이틴 무대까지 하는 거 사이드에 붙여주니까 깔끔하게 때립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이즈들이 이 수로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로권 탐사, 코만해지미, 이름도 안 쓴 신참이 한 마리 했습니다. 위에 있는 이 수로에 이만큼 걸렸네요. 거의 빠질 뻔했네. 이 수로는 농사에 필요한 수로이기 때문에 계속 물을 빼요. 언제 바닥까지 다 마를지 몰라서 물이 안 빠지는 조그마한 둥범 같은 데다가 놔줄까 합니다. 10분만 있어. 10분만 3번 3번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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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괜찮다 오오 꾹꾹이 한다 이거 오이 크다 꾹꾹이 한다 자 가봅시다 원너로 가봅시다 어쩌지 3번을 때리 들어왔는데 얘는 얘는 근데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못 들어올리겠는데 아니야 한 70은 될 것 같은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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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싯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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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지 괜찮지 괜찮지 내가 꾹꾹이 할 때 내가 알았어 응 75년 넘어가든 자 수로에서 만나는 빵 좋은 가무치 야 인마 깨구리 빼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는 거야 인마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가만있어 나를 때려 프로가 좋으니까 세 번 때리는 거야 70 70 그 정도 되겠다 이 정도 거뜬히 들어 올렸죠 수초의 무게까지 합치면 꽤 됐는데 벗쩍 들어 버렸죠 아이고야 야물딱지게 늘었네 네 음 자 이게 가물취락시죠 네 오늘은 간단하게 매직 벨트를 챙겼는데요 보시면은 이쪽에는 플라이어 그리고 이쪽에는 오리젠탈 파우치에는 프로가 들어있고요 중간에 제가 마우스 오프너로 입을 벌려서 프로를 회수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들을 걸어놨어요 근데 일단은 한번 제가 손으로 벌려서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안되면은 마우스 오프너까지 써보겠습니다 많은 앵글러분들이 잡을 때는 즐거운데 사실 이렇게 갈무리 할 때 바늘을 빼줄 때 사실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들부들 손이 떨리죠 고기를 잡아 잡아놓고 손이 떨리는 낚시는 가무치낚시밖에 없어요 왜 솟구 봅시다 내가 지금 막 성질이 이렇게 되죠 어쩔 수 없어 나 같아도 성질이 날 거 아니야 일단은 라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정도면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자 봅시다 자 요렇게 살짝 허리를 꺾어 놓으면은 그래도 비교적 이 녀석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걸 좀 덜하죠 그래 놓고 살짝 이렇게 벌리면은 이렇게 입을 벌려 놓으면은 이 녀석이 더 이상 발버둥을 잘 안 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냥 쑥 빠지죠 내가 손가락 두 개를 넣고 쭉 밀어버리니까 왜 미닐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미닐이 있으면 사실상 이렇게 빼기가 힘들죠 자 요렇게 되면 사실 수술보다는 시술이다 이거죠 자 시술을 끝냈어요 자 환자분 응 네드선 응 오케이 자 이 녀석도 아까 조그만한 둥봉에 보니까 황소개구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 황소개구리 많은 그곳에 놓아줄까 합니다 아주 그냥 동네 잔치를 해 가서 싹 다 잡아먹어버려 응 가자 오 오 이거 옛날 배였나봐 그치 응 모양이 배 같은데 이동 거리는 2분 2분 정도 이동을 했고요 자 보시면 아까 잡은 두 녀석이 있어요 응 암놈으로 추정되는 녀석인데 자 여기서 새끼 낳고 황소개구리가 많더라고 황소개구리 싹 다 잡아먹어야지 황소개구리 많이 잡아먹고 살아 여기서 응 다자손손 응 다자손손 옳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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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에 들어 아유 너 동생도 보여줄게 기다려 손잡고가 한자친구 수 있어 어? 고런거 어 고객님 조금만 들어봐 왜 여기 배가 허위에 연하 얘는 연하야? 혈생이가 된다고 응 누나가 먼저 봤네 따라가 응 응 된다 응 응 둘이 저기서 또 만났네 또 상겼네 했네 에이 에이 저기서 들어오고 있네 즐겁게 했네 되게 물이 많아요 아빠 간식 나 잘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